한국군인행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김학자 ampl apprent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유해 작가 평범한 그룹들을 이렇게 만드어 희망하고 팀יך 오늘 유황보훈 이사장님께서 한국의 강행사를 해서 참석을 못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대신에 사사와 병영상을 조금 더 전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석설들에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분야에 대해서는 유황보훈 이사장님을 이뤄두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경영국 분야는 아주 큰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 기대를 가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종식이라는 경영사분께서 말씀을 잠깐 있었습니다. 이 한국 경영국 분야가 1922년 창립이었습니다. 부회장은 박양금 시진이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창마유창 선생님이 결국 도당으로 되진 않아 병랑여산 도당으로 6개월을 발행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박양금 시진이 부회장입니다. 24년에 선거가 있어서 박양금 시진이 부회장입니다. 저는 1924년 박양금 선생님이 회장을 갈 때 가입을 했습니다. 경영국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선생님이 회장을 받으셨다가 그 다음에 김종식 선생님이 부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조 선생님이 부회장입니다. 이은수 선생님이 부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권교 시인이 부회장입니다. 이런 경영국 분야의 역사가 한국 분야에서 가장 보급적인 분야입니다. 가장 악성하는 분야의 역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이번 새로 휘임한 박태환 회장님께 또 임원들께 그러한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길 한국 분야까지는 바라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틈기게 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환 아가씨 시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한국 분야에서 시인으로서 증거 받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계에서는 고등학생님으로 장악을 받고 아주 화를 넘겨 있었습니다. 또 행정에 바비를 하면서 행정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밖에 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흐름과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예상이 끊기 때문에 한국 분야에서는 정말 생긴한 새로운 유사가 여기서 모두 유로워질 것입니다. 경북문양의 새로운 여사가 이루어질 것이든 여사는 만들어가는 사람이 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때 겉에만 이 회장의 것은 새로운 여사를 만들어가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문양의 회장의 새로운 경북문양의 새로운 경북문양의 이런 점에서 아후 경북문양이 한국의 새로운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뽑는 본인위원회와 경북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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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multif 연극 금율북 your 경북문양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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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융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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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융 오늘 새로운 이신국에 시임하시는 박태왕을 드리라 하느니라 영광스럽게 이임하시는 진영을 사드리라 하느니라의 이치인 현심로 착화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경매 군인들은 몇몇 훌륭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자녀들과 문낭의 김길로 활동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례를 내리러 보았습니다. 새로운 여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문학이 세종하고 시절들 부탁드리고 휘대됩니다. 앞으로 경매 군인들의 국남발전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행복의 생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계연들과 상담한 도사들께서 경매 군인들의 출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말소를 치러주신 장기님 평등공가에 대한 부분 경미여사에 도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